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타입니다. 지금 10시가 좀 넘었어요. 씻고 나가니까 갑자기 저녁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원래 운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요. 피곤해서 턱걸이 5개만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또 엄청 많이 먹어서 술까지 먹고 왔습니다.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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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